구글 시트에서 우리의 주식 관심 종목 리스트 만드는 방법을 배워 볼 거에요 안녕하세요 전 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처음으로 구글 시트를 가지고 와 봤는데 전 구글 시트도 좋아합니다 노션은 주식 종목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오는 게 없기 때문에 주식 종목은 전 구글 시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구글 시트에서 관심 종목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만들어 볼 페이지에요 종목 명을 선택해 주면 자동으로 이 내용들이 바뀌게 되구요 주가도 실시간 까지는 아니지만 최대 20분 정도 20분 전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20분 이내에서 이제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아마 장이 종료된 이후에 살펴보신다면 가격이 변동이 없는 정확한 정보를 더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호는 이건 제가 임의로 설정을 한 건데 최고가에서 52주 고가에서 52주 저가를 뺀 다음에 곱하기 0.85 플러스 52주 저가를 하면 매도 많이 올랐다 주가에 따라서 알아서 매수 타이밍이다 매도 타이밍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신호를 넣어뒀구요 52주 고가와 52주 저가 그리고 시가총액 EPS는 메모를 달았죠 주당 순이익 PR은 주가 수익 비율 이런 건 자동으로 다 불러오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기는 52주 주가 변동 추이예요 아마 일별로 일별로 스파크 라인을 그려놨고 거래량 추이입니다 1년 동안 거래량이 얼마나 튀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종목명, 종목 티커, 신호 가격 이것들도 다 리스트로 나오게 되어있구요 얘네들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시트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차전지에 저는 관심이 있어서 2차전지를 넣어뒀구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 리스트를 만들면 됩니다 IT랑 결제 쪽에도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IT랑 결제도 만들어 보았고 해외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해외 쪽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순서대로 써줄 거예요 종목명, 티커, 신호, 가격, 전일 대비, 오늘 거래량, 일일 평균 거래량, 52주 저, 52주, 고,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종목명 하나를 긁어와야겠죠 저는 네이버 금융을 많이 보는 편인데 여기서 하나 긁어 올게요 현대모비스 012330 종목명은 일단 써주고요 현대모비스 한글로 티커를 종목 코드 헷갈리시니까 종목 코드로 할게요 종목 코드 티커를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다 그러면 krx라고 쓰고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다 그러면 코스닥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티커가 이렇게 생겼어요 현대모비스는 코스피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 티커 번호를 종목 코드를 복사한 후에 krx땡땡 콜론을 입력하고 숫자를 입력해주면 구글 파이덴스 함수에서 불러올 수 있는 종목 코드가 완성되는 거예요 신호는 아까 제가 써준 함수 그대로 쓸 겁니다 52주 고가에서 52주 저가를 뺀 다음에 뺀 금액의 85%가 52주 저가랑 더한 금액 이상이면 지금 현재 주식 가격이 이상이면 매도 현재 주가가 52주 고가에서 52주 저가를 뺀 다음에 50% 금액 더하기 52주 저가보다 낮은 금액이라면 매수한다 주식의 투자는 항상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해야 되니까요 if isblank 그 다음에 a13 이거 기본적으로 깔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isblank가 셀이 비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비어있을 때라는 조건을 맨 앞에 달아줘서 비어있을 때는 그냥 빈칸으로 하고 안 비어있으면 이 코드를 실행한다 이런 식으로 넣어줄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진짜 함수가 시작됩니다 if d13이 가격이죠 d13이 52주 고가에서 i13-h13 곱하기 0.85 90%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0.85 플러스 h13 보다 클 경우 52주 고가에서 52주 저가를 빼고 이 금액의 85% 더하기 52주 저가보다 큰 경우 현재 주식 가격이 매도 그게 아닌 경우 다시 if d13의 가격이 현재 주식 가격이 작은 경우 i13-h13 0.5 플러스 h13 보다 작은 경우 현재 주가가 52주 고가 빼기 52주 저가 곱하기 50%에 플러스 52주 저가 한 것 보다 작은 경우에는 매도 아니지 매수 그게 아닌 경우에는 대기 이도저도 아닐 때는 대기해라 이렇게 함수를 걸어 줄 거예요 지금 na 라고 뜨는 건 다른 곳들에 다 빈칸이기 때문이에요 가격 부분에서 구글 파이낸스 함수가 들어가는데 구글 파이낸스 함수 들어가기 전에 뭐다 isblank를 기억해라 if isblank b13으로 해도 됩니다 종목 코드는 무조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빈칸 그 다음에 이제 구글 파이낸스를 쓸 거예요 구글 파이낸스 구글 파이낸스를 쓰시면 증권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티커를 맨 앞에 써주고요 어트리뷰트는 우리가 가지고 오고 싶은 주식의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날짜 종료하는 날짜 인터벌은 주기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 보통 여기까지 있으면 끝납니다 어트리뷰트까지만 쓰면 보통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원하시는 거면 그 뒤에 함수에 숫자를 입력하시면 돼요 저는 티커랑 어트리뷰트만 입력하고 끝낼 거예요 티커는 b13에 있죠 b13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는 처음에는 현재 주식 가격이기 때문에 프라이스를 씁니다 프라이스 프라이스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큰 따옴표를 넣어줘야 돼요 그냥 프라이스만 쓰시면 함수가 안 먹혀요 큰 따옴표 프라이스 이렇게 쓰시면 완료 현재 주가를 가지고 왔어요 현대모피스의 현재 주가가 30만 9천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숫자의 숫자로 이렇게 금액만 바꿔주면 30만 9천원 30만 7천 5백원인데 아마 20분 뒤에는 얘가 바뀌는 거 할 거예요 그 다음 전일 대비 전일 대비는 전날 대비해서 지금 얼마나 가격이 변동이 되었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if, isblank, b13, 구글 파이덴스 그래서 티커는 b13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어트리뷰트는 changepct에요 changepct 하면 끝인데 여기서 들어가면 이게 %로 나와야 돼요 우리는 이게 몇 % 하락했냐 이런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가 안 나오기 때문에 %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곱하기 100이 돼서 이거 175 이렇게 뜹니다 얘는 보기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이 changepct에다가만 나누기 100을 해줍니다 100 그러면 정확하게 마이너스 1.75% 변동되었다 이걸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오늘 거래량이에요 오늘 거래량은 isblank 계속 할 겁니다 isblank, b13, 빈칸, 구글 파이낸스 티커는 b13, 어트리뷰트는 볼륨 이렇게 해주면 오늘의 거래량이 나타날 거예요 오늘 거래 안 했니? 아 isblank에서 이게 빠졌네요 이렇게 오늘의 거래량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일일 평균 거래량 일일 평균 거래량은 볼륨에버리지에요 이것도 똑같이 써줍니다 여기에서 얘네들은 다 그것만 바뀌기 때문에 얘를 복사를 한번 해줄게요 절대값을 넣어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름만 볼륨AVG 바꿔주고 얘는 52주 저가는 low52입니다 그 다음에 52주 고가는 high52입니다 자 매수가격은 다시 함수를 걸어줘야 되는데 매수가격이 아까 뭐라 했죠? 52주 고가에서 52주 저가를 빼고 그 금액의 50% 이것도 if 함수 써주면 됩니다 여기는 구글 파이낸스만 지우고 i13-h13 곱하기 0.5 플러스 h13 이렇게 하면은 적정 매수 가격이 나와요 52주 고가에서 52주 저가 빼고 곱하기 50% 더하기 52주 저가 이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매도가격은 i13-h13 곱하기 0.85 플러스 h13 해주면 적정 매도가격이 나와요 그러면 살짝 52주 저가보다는 좀 높은 금액에 52주 고가보다는 좀 낮은 금액에 팔게 됩니다 52주 저가보다 높은 금액에 사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우리가 절대값을 여기다 덜어 줬어요 밑으로 아래로 쭉 하면은 절대값 때문에 이걸 안 먹히겠죠 그래서 절대값을 다 해제해 줄 거에요 이제 종목 코드와 종목 명만 쓰면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얘는 왜 안 나올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까지 해 주시면 한 줄 완성이에요 이제 얘네들을 서식만 바꿔 주시면 됩니다 숫자로 이렇게 하면은 해결점도 찍혀서 딱 나오죠 자 이제 다른 것도 한번 넣어 볼게요 어떤거 넣으실래요? 하면 SK하이닉스 요즘 고가 찍었다고 난리 났죠 SK하이닉스 오 좀 떨어졌네요 오늘은 여기다가 얘네들을 복사해서 쫙 붙여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함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다 빈칸으로 나오죠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티커는 000660 어 외우기 쉽네요 KRX 코스피니까 000660 그러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죠 자 여기에 리스트 아주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자 이제는 꾸민건 나중에 하고 개별종목 개요를 만들어 볼 거에요 개별종목 개요 만들어 볼 거에요 어떻게 만드느냐 맨 위에 종목명 순서대로 써줍니다 제가 넣고 싶은 항목들 종목명, 종목코드, 주가 여기도 주가로 볼게요 신호 52주, 고 52주, 적, 시가총액, EPS, PER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값을 넣어 줄 거잖아요 종목명은 여기에 있는 것들 미리 제가 리스트에만 써 둔 것들을 알아서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해 줄 거기 때문에 데이터 확인을 선택해 줍니다 데이터 확인 그리고 기준 시트를 범위를 이렇게 선택해 줘요 한 60개까지 할게요 50개까지 할까요?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저장 그럼 드롭다운 목록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현대 모비스,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A50까지 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일단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종목코드를 할 건데 종목코드는 VLOOKUP으로 불러올 거예요 SK하이닉스라면 이 종목코드를 불러와라 이런 식으로 VLOOKUP을 써 줄 거예요 VLOOKUP 해준 다음에 검색할 키가 우리는 B2죠 종목명이 있는 B2 입력해 주고 범위는 여기입니다 A13부터 B, B50까지죠 A13부터 B까지라고 써 줍니다 오픈해 주면 밑으로 쭉 숫자를 입력하지 않고 그냥 알파벳만 쓰면 B 무한대 B가 생성될 때마다 계속 생성되는 거예요 세기는 두 번째 열 종목병은 첫 번째 열이고 종목코드가 두 번째 열이니까 세기는 2 눌러주고 정렬됨은 아무거나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0 이렇게 해주면 알아서 바뀔 때마다 이렇게 불러옵니다 현대모비스 012330 SK하이닉스 000660 이렇게 불러오죠 주가는 티커가 B2에 있으니까 그 티커만 불러주시면 돼요 구글 파이낸스 티커는 B2 주가는 프라이스 그러면 자동으로 B2에 내서 불러오죠 아 B3 티커가 B3니까 B3에서 R4 불러옵니다 신호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수식에 블록 주소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미 있는 것들 이즈블랭크는 B3로 하고 주가가 들어갔는데 주가는 B4 그리고 I13은 52주 고였어요 그래서 52주 고는 B6에 있으니까 I13은 B6로 바꿔주고 H13은 B7로 바꿔줍니다 H13은 다시 B7 B4에서 B3, B4, B4, B6, B7, B7 이렇게 바꿔주면 이 아이에 대해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52주 고가 하이였죠 하이잉이 52 구글 파이낸스 종목 코드는 B3 하이잉이 52 가지고 52주 저 구글 파이낸스 B3 그 다음에 시가총액은 이 회사의 시가총액을 보여주는 건데 구글 파이낸스에서 마켓캡 이라는 어트리뷰트를 씁니다 근데 그냥 마켓캡만 쓰면은 얘가 숫자가 확 늘어나요 보여드릴게요 구글 파이낸스에서 B3 마켓캡 이렇게 해주면 숫자가 확 늘어납니다 시가총액 전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 10, 100, 1000만 이거 하나하나 써야돼요 엄청 귀찮죠 현대모빅스의 시가총액이 291억 밖에 안돼 그것이 더 있네요 와 현대모빅스의 시가총액이 29조 1000억이네요 불편하시죠? 이게 보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줄여줄 거예요 우리 한국인이 맞게 제 페이지에서는 조 단위로 써줬는데 조 여기에서도 조 단위로 써주게 만들어 줄 거예요 트렁크 함수를 쓸 겁니다 트렁크 함수를 쓰면 얘는 소수점 특정 개수의 자릿수만 남기고 나머지 자리를 잘라버리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트렁크 쓰고 저는 세 번째 자리까지 남길 거기 때문에 3이라고 입력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로 3으로 입력하면 조 단위가 그냥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누기 해줍니다 나누기 여기 3 입력하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292조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에서 서식만 숫자로 나눠주면 292조 2900억이라고 나타납니다 여기에 조 단위를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엔드 조 이렇게 해주면 292조 2930억이라는 시가총액을 볼 수 있어요 되셨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EPS랑 PER 할 거예요 EPS는 트리 뷰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쉽습니다 구글 파이낸스 B3 티커는 EPS의 티커는 EPS예요 그 다음에 구글 파이낸스 B3 PER의 티커는 PE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얘도 완성됐어요 PER 18배네요 현대모비스가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현대모비스가 이렇게 돼 있고 SK하이닉스로 바꾸면 얘도 자동으로 다 바뀝니다 매도죠 SK하이닉스는 현재 신호가 매도인데 현대모비스는 대기예요 이렇게 다 자동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죠 그래서 SK하이닉스의 PER은 33배다 SK하이닉스 주가 구글 파이낸스 여기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102조네요 숫자가 하나 더 많았나 봐요 102조 되어 있죠 시가총액 102조 102조 6,500억 102조 6,488억 딱 맞네요 주당 수익률 PER이죠 주가 수익률 33.61 이건 비슷하네요 52조 최고 52조 최적 최고, 최적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프를 할 거예요 스파크라인이라는 함수를 쓸 거고 스파크라인이라는 함수를 쓸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파크라인 그리고 여기 데이터를 구글 파이낸스로 하는 거죠 구글 파이낸스 구글 파이낸스의 티커가 B3 그 다음에 가격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프라이스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를 여기에서 쓰는 거예요 인터벨을 스타트 데이트는 오늘로부터 364일 전 투데이 빼기 364 이게 스타트 데이트고요 이제 엔드 데이트는 오늘이죠 투데이 자 그 다음에 인터벌이 데일리로 할 건지 위클리로 할 건지 두 개만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데일리로 할 거예요 1 또는 7을 쓰셔도 되고 데일리로 쓰셔도 됩니다 저는 1로 할게요 하루로 할 거니까 종료를 해주면 스파크라인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스파크라인이 생성됐지만 한 칸으로 보기엔 너무 좁으니까 보기가 불편하죠 이때는 이렇게 다 선택한 다음에 합쳐줍니다 셀 병합 그러면 스파크라인이 쭈르르륵 멋있게 나타나요 되셨나요 여기 바로 아래에도 스파크라인 할 건데 바로 아래는 뭐 할 거냐 거래량 할 거예요 거래량 볼륨 52주 거래량 복사 얘를 복사하는데 이제 이것만 바꿔주면 되겠죠 종목 코드 그대로고 프라이스가 아니라 볼륨 이렇게 해주면 스파크라인이 또 나타나요 거래량 그리고 여기 애들도 이렇게 해주면 거래량 위에는 가격 52주 가격 아래에는 52주 거래량을 스파크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얘도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자 바꿔봅시다 현대모비스 바뀌죠 SK하이닉스 바뀝니다 그리고 다른 거 좀 더 추가해 볼게요 리스트를 요즘 네이버 좋아하니까 네이버 37만 네이버 37만원이에요 내가 네이버 얼마에 샀더라 기억이 안 나 어쨌든 네이버 네이버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35420 얘를 복사하고 네이버 코스피니까 KRX 해주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할 거예요 카카오 카카오도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고 이 종목 코드만 복사해서 카카오 KRX 이렇게 해주면 카카오도 붙게 됩니다 카카오는 1% 올랐네요 이렇게 관심종목 리스트를 만들어주시면 되고 끝이 아니죠 꾸며봐야 됩니다 한번 예쁘게 꾸며봅시다 일단 여기부터 여기는 개별종목개요라고 써줄 거예요 개별종목개요 그리고 여기는 뭘 써줄 거냐면 주식의 이름을 써줄 거예요 주식의 이름 여기는 그거 52주 주가 변동 추이 여기는 주식의 이름을 써줄 건데 주식의 이름도 구글 파이낸스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구글 파이낸스 그리고 티커를 B3로 하고 어트리뷰트를 네임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SK하이닉스의 이름을 불러와요 영어로 불러옵니다 좀 더 있어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우리의 관심종목 리스트라고 알려줍니다 관심종목 리조트 얘도 얘는 가운데 정렬 얘도 가운데 정렬 색깔을 검은색으로 바꾸고 얘는 화이트로 얘도 색깔을 바꾸고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얘들도 색깔을 바꾸고 흰색으로 그리고 얘는 가운데 정리를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 얘를 더 정리를 해줘야겠죠 생긴 게 이상하니까 폰트를 얘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얘는 색깔을 빨간색으로 얘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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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만 폰트를 바꿔주고 색깔을 빨간색으로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는 얘네들은 딱히 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주가 얘도 숫자로 숫자로 해주고 얘네도 숫자로 해주고 이 아이들을 가운데 정리를 해줄 거예요 자 이러면 네이버 카카오 오 됩니다 자 이제 신후일 경우에는 어떤 색깔 매도일 경우에는 어떤 색깔 대기일 경우에는 어떤 색깔 이런 조건부 서식을 덜어서 색깔을 알아서 자동으로 칠해줄 거예요 서식에 조건부서식 들어가서 이 텍스트가 정확하게 일치함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첫번째를 매도로 하고 색깔을 파란색 배경 그리고 글자를 흰색 골드 골드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다른 규칙 추가해 줄게요 또 텍스트가 정확하게 일치함을 매수로 한 다음에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줍니다 또 다른 규칙 추가한 다음에 텍스트를 대기 그리고 얘를 노란색으로 바꿔줍니다 노란색으로 흰색으로 안 보이네요 검은색으로 해서 완료해주면 텍스트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얘는 대기가 되면 노란색으로 바뀌고요 애도가 되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얘네도 똑같이 해줄 거예요 그래서 쫙 선택해서 50번까지 였죠 선택해서 서식에 조건부서식 서식에 조건부서식 이렇게 해주면 얘네들도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얘네들도 가운데 정리해 줄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링크들이 좀 있는데 이거 클릭하면 네이버 파이낸스로 넘어가게 링크를 걸어뒀어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해보시다가 여기 이 링크를 복사해서 컨트롤 K 누르면 누르고 컨트롤 V 붙여넣어주면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 링크 넘어가게 해줍니다 요거는 개인적인 편이죠 현대모비스 복사해서 붙여넣어주고 SK하이닉스 복사해서 붙여넣어주고 네이버 복사해서 네이버 복사해서 붙여넣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국내가 끝났어요 이제 해외로 해볼거에요 해외는 막 엄청 어렵지 않습니다 단위만 좀 바뀌는 것 뿐이에요 해외로 할거면 복사 똑같이 복사해 줍니다 이름을 미국 미국장 이렇게 해서 개별종목 코드명들이 얘네들은 한국인데 미국으로 바꿔줄거에요 미국은 저는 investing.com이라는 사이트를 씁니다 여기에서 제가 원하는 주식들을 일단 검색을 해줍니다 티커를 바꿔줘야 돼요 이름이랑 티커를 얘네들은 다 지우고요 이름만 지우면 됩니다 이름만 지우고 가장 유명한거 애플 애플 가자 애플의 티커는 AAPL이에요 미국장이 진짜 편리한건 우리가 자주 보는 회사라면 티커만 보고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우고 애플 미국장은 티커를 KRX...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AAPL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알아서 들어가요 와우 깔끔해 근데 여기는 단위가 다르죠 주가가 121 121 달러라는 소리에요 그래서 얘를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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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달러 달러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선택해서 서식만 미국 달러로 바꿔줍니다 얘도 서식만 미국 달러로 바꿔줍니다 자 됐죠 종목코드 또 다른거 테슬라 테슬라 얼마 됐어 헉 680불 테슬라 미쳤어요 진짜 테슬라 폭망한다 어떡하지 자 테슬라 아 맘 아파 테슬라는 TSLA입니다 TSLA 복사해서 TSLA 테슬라 TSLA 써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붙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뭐 하세요 아마존 아마존 아마존은 AMZN 이에요 그러면 아마존이라고 써주시고 AMZN 이렇게 써줍니다 알아서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두개만 더 해봅시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는 MSFT 마이크로소프트 MSFT 하나만 더 또 뭐가 유명하지 게임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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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요 게임스탑 궁금하긴 하다 주가 변동 어떻게 되는지 게임 게임 게임스탑은 뭐지 gme gme 자 오 매소하라고 미친 게임스탑 미쳤어요 게임스탑 미국장도 이거 링크를 넣어줘야겠죠 미국장의 링크는 인베스팅 담커에 있는 링크를 넣어줍니다 똑같이 컨트롤 K 에서 붙여넣고 이렇게 해주면 되고 여기는 끝나지 않았죠 데이터 이게 종목 코드가 이렇게 바꿔주면 알아서 바뀝니다 얘들도 이제 달러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미국 달러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조금 우리랑 생긴게 달라요 시가총액이 시가총액은 그걸로 할거에요 우린 조간이라 얘네들은 B로 할거에요 B B B고 이제 테슬라가 0.654가 아니죠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테슬라는 시가총액이 6500조로 알고 있는데 650B로 만들어야 되요 654 이렇게 해주면 654B 그리고 얘도 앞에 달러 표시가 있으면 좋겠죠 달러넣고 엔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쁘게 들어갑니다 EPS PR 신호도 해주고 게임스탑 매수래요 와 미쳤네요 거래량 주가랑 거래량 미쳤네요 여기 갑자기 또 올랐네 뭔일이 있나 자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살짝 팁을 하나 드리면 이게 살짝 아래로 내려가 있거든요 얘네들을 중앙으로 옮겨주세요 살짝 올라갈거에요 눈에 띄는 변화는 아니지만 아마 보일거에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필터링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가순으로 보고싶다 하시면 이 12열을 잡고 필터를 넣어줍니다 필터반들기 그러면 알아서 이만큼 됩니다 그래서 주가순으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하면 주가순으로 볼 수 있어요 혹시나 여기에 또 새로운 새로운 종목을 추가했어요 그럼 필터링이 아래꺼는 안되거든요 새로운거 추가해서 디즈니 해봅시다 디즈니 요즘 디즈니 잘 나간다던데 월트 디즈니 월트 디즈니 디아이에스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은 필터가 안 먹힙니다 맨 아랫줄은 그래서 다시 한번 2줄을 선택해 준 다음에 필터를 필터 버튼을 눌렀다가 다시 켜주면 알아서 맨 아래꺼까지 다 잡히기 때문에 필터링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나만의 관심종목 리스트를 만들 수 있어요 혹시나 제가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만들기 너무 귀찮다 그냥 이 시트를 가져다 쓰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 둘 테니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혹시나 친구한테 공유하실 때 유튜브 링크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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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